안녕하세요. 다하라입니다. 이것은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포트볼 충전식 특상용 선풍기입니다. 이 선풍기는 충전방식으로 배터리 반경시에는 USB-C타입 충전포트를 통해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측과 같이 납작하게 접었을 때 가로 세로의 크기가 17cm이고 폭이 7cm로 여행이나 이동시에 접어서 휴대하기 좋은 특상용 선풍기입니다. 이것을 존재감지센서인 휴먼센서로 사람이 선풍기 앞에 있을 때만 작동되게 하거나 스마트 온도계로 온도 변화에 따라 감흥하는 등 이외에도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만능 스마트 선풍기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선풍기는 알리에서 소형 접이식 선풍기로 검색하면 현재 4950원에 7일 배송이 되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천원 마트 사이트가 열리고 여기에서 좌측의 이 선풍기를 클릭하면 상품 정보 화면에서 화이트 색상만 구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색상은 구매가 불가한 상품으로 4950원에 7일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선풍기는 온도에 감흥하는 탁상용 선풍기로 이전의 영상에서 소개한 선풍기인데요 이것과 좌측의 선풍기는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펜의 소음을 비교해 본 결과로는 좌측의 것이 훨씬 펜 소음이 적습니다. 이 선풍기의 버튼 스위치는 선풍기의 작동을 온오프 하기도 하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1단, 2단, 3단의 펜 속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풍기의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선풍기의 하단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니 18650 3.7V 1.2A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해로 모듈에서 3.7V의 전압을 성압시켜서 1단에서 3단까지 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의 펜 속도에 어느 정도의 전압이 인가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모터 측으로 들어가는 전원선의 피복을 벗겨 보겠습니다. 전원을 인가했고요. 이제 각 단의 전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을 켜 보겠습니다. 1단은 4.68V 정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2단 해 보겠습니다. 2단은 6.1V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단 7.67V 들어갑니다. 이 전압 체크는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외부 전원을 따로 인가하여 스마트 선풍기로 개조하기 위함인데 따라서 외부 전원을 직결로 인가하는 전압은 대략 6V에서 9V의 가변 파워스플라이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변 파워스플라이는 알리의 천원 마트에서 6,8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3V에서 12V 5A의 전압 표기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참고로 보여드리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파워스플라이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의 연결을 위한 DC잭과 배터리와 외부 전원의 겸용의 선택을 하기 위한 2단 3P 토글 스위치와 스위치의 선택에 따른 식별을 위해서 이색 발광 LED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여 포탑을 용으로 작동되는 결선도로 가운데의 버튼 스위치를 통해 선풍기의 온오프 또는 팬의 속도 조절을 합니다. 이것은 배터리와 외부 전원 겸용의 결선도입니다. 선풍기 모델의 기존 아웃 플러스 배선을 잘라서 기존의 충전용 배터리 사용의 포탑을 용과 외부 전원 연결을 위해 DC잭을 추가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단 3P 토글 스위치를 연결했으며 이색 발광 다이오드를 추가하여 배터리와 전원의 식별용 LED를 적용했습니다. 스위치 레버를 위쪽으로 하면 스위치의 중앙의 공통 접점과 아래의 접점이 연결되고 배터리의 플러스 전원이 인가되어 선풍기 모듈의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작동되고 청색 LED가 점등이 됩니다. 반대로 스위치의 레버를 아래쪽으로 하면 스위치 중앙의 공통 접점과 위의 접점이 연결되고 DC잭에서 공급되는 전압의 플러스 전원이 인가되어 선풍기가 작동되고 LED는 적색이 점등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능 그대로 포트볼용으로 사용하려면 DC잭에서 외부 전원 플러그만 분리하면 되고 배터리 방전 시에는 충전 포트를 통해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풍기에 외부 전원이 연결되어 전원 어댑터의 전단에 스마트 스위치를 연결하면 이전의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대로 휴먼 센서나 온도계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와 다양하게 연동하여 사용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원하는 만능 선풍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셀렉터 스위치가 붙어가 있고 옆에는 DC예부 전원 잭이 있습니다. 셀렉터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내부에 충전된 배터리로 작동 전원이 되어 있고요. 셀렉터 스위치를 왼쪽으로 제끼면 외부 전원을 넣었을 때 선풍기가 작동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스위치를 적혀 가지고 선풍기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1단 2단 3단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왼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외부 전원으로 하게 되면 배터리 작동은 정지가 됩니다. 여기서 외부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외부 전원을 여기다가 연결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외부 전원 상태입니다. 외부 전원 인과 상태인데 외부 전원은 스마트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 스위치가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자 스마트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작동이 되죠. 자 꺼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위치로 선풍기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꺼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위치로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동 장치를 이용하면 다양하게 스마트 선풍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스마트 스위치를 연결했기 때문에 자 여기 있어도 스위치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위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종 스케줄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설정도 가능합니다.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량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스마트 스위치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